그리고 싶고 많은 아이돌 중에 슬기 씨 목소리를 딱딱한 이유는 뭘까요? 지금 아이돌이 한 300명, 한 500명 중에 여자 아이돌만 한 300명 정도 될 텐데 그렇죠 정말 많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왜? 제가 태어나서 걸그룹의 팬이 되어본 게 처음이에요 레드벨벳의 레드벨벳이 처음이에요? 그 전에 막 소녀시대도 있었고 원더걸수도 있었고 전혀?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너무 팬이 되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곡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곡을 쓰게 됐는데 또 마침 슬기 씨가 딱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의뢰를 드렸죠 음색을 듣고 거기에 웬디 씨도 있고 예리 씨도 있고 노래 다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슬기 씨랑 같이 작업하면 좋겠다 생각한 이후에 좀 연구를 했죠 어떻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는 곡이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곡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슬기라는 인물이 정해지고 나서 그 뒤에 음악적 연구가 계속 된 거네요 의뢰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보통은 자기가 곡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캐스팅 하잖아요 이건 그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분명 좋은 곡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될까 저도 좀 즐기면서 작업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곡을 쓰게 될까 이걸 좀 재밌게 좀 과정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작가들도 누군가를 캐스팅을 해놓고 작가 대본 쓰시는 작가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좀 색다른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같이 작업하게 될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곡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이번 뮤즈네 뮤즈 예를 들면 이 곡의 뮤즈죠 슬기 씨가 그리고 저도 하나 놀랐던 거는 자이언티 씨가 혼자 노래하는 거를 사실은 타이틀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사장님이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남녀가 같이 들어간 슬기 씨랑 같이 부른 걸 타이틀이어가지고 그게 또 의외였거든요 그 일단 저도 이 노래를 쓰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그냥 이 노래가 듣기가 정말 편하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멜로디가 귀에 감기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죠 마일러브를 타이틀로 했으면 어땠을까요? 저는 멋지게 인사하는 법을 쓰기 전까지는 마일러블 타이틀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그거 좋아요 그럼 타이틀로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뭐야 뭐야 오늘 아이돌은 나갈 수 있지만 마일러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이 곡은 사실 못 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감성에 외롭고 쑥쑥할 때 여러분한테 꼭 제가 DJ로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악이라 여러분이 음원으로 마일러브 이게 타이틀 이렇게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실망하지 않으실 곡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사장님이 너는 우리 사무실 소속사 중에 보컬을 쓰지 왜 굳이 또 다른 회사 보컬을 쓰니 이런 이야기는 안 들으셨는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전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저희 회사에도 다른 여자 보컬 분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회사 입장은 음 근데 그냥 너무 쿨하게 어 그래 근데 아무래도 회사가 다르니까 그 의뢰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수락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너무 협조적으로 너무 밀어주셔서 정말 활동도 잘 할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사장님께 드리는 메시지